안녕하세요. 노기입니다. 버개카를 불러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쪽은 길이 아니고요.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가는 곳은 이곳입니다. 꽤 멀어요. 이리로 가야 되는 거 맞죠? 이스라엘이 돌고 있는 쪽을 대기하는 곳에 질을 하는 곳에 질을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돌고 있는 곳은 그 어디죠? 그 곳에서 사는 곳에서 외에 있는 곳은 obama하고 있는 곳은 상상의 일을 합니다. 모든 곳이 있는 곳은 또 이런 곳에ängen 공유하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곳은lak에 있는 곳으로 확인을 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 곳은 아기나는 곳을 향하여 여기는 곳입니다. 저기서 보의를 잡은 곳이 있고요. 갈보리 액션이 있네요 여기가 오네 알렉산더의 성소입니다. 분석! 세모 세모 동그라미 세모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아, 잘 모르는 룩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맞나? 이거 아닌데? 일로 가야 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거... 저거... 아닌가요? 아... 아니네? 수고했네. 저기... 정류장인 줄 알고... 정류장인 줄 알고... 정류장인 줄 알고... 정류장인 줄 알고... 저거... 다신하지 comme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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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 수치는 지금 골드소서에서 포인트 가지고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려왔다. 내려왔다가 올라오는데 군역이면 어떡하지? 우리에겐 저장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죠. 우리에겐 저장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죠. 음악이 딱 이런 정글에서 만나요. 음악이 딱 이런 정글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음악이네요. 아래에서 만나요. 아래에서도 뭔가 퀘스트가 발생하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간단하게 돌아보는 걸로 만족하고요.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갈게요. 초코보도 안 불립니다. 여기 정글 전용 초코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로 올라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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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저 포인트. 위로 올라갈게요. 흐흑. 흐흑. 아이 여기에도 뭐가 있어? 앗! 뭐 여기에... 나중에 오기는 좋겠지만. 습. 습. 우리 플레임. 우리 플레임. 이유리. 우리 플레임. 우리 플레임. 우리 플레임. 우리 플레임을 가야겠다. 아, 여기로 그냥 건너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어, 얘 여기가 길이었네요. 그냥 초코보 도와주러 온 길이었는데? 아, 여기로 가고 싶어요. 엔거 맥 음.. 각 필리에 또 걸맞는 적이 나오네요 쟤.. 앗..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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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만 나와 에울이예스 이.. 히트 30에 에으리우스 30에 레드 30에 그래서 31렙으로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킬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 같고요 밤이야? 어두워지고 있어? 아 이쪽에 소환수 에으리우스 elef 즉, وج길acing 열람 위 부자타의 성소 분석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얼추 비슷하게 했죠? 네 완료 네 네 이쪽으로 해서 가야되나요? 아닌데? 이쪽으로 가야되나요? 그는 가장 큰 기준으로 잠깐만요 아까 이쪽 길로 갔으니까 이쪽 길 길이 있긴 한데 맞는지 아 내려가는 길 있네요 일로 가는 길이죠? 아 저 미니맵이나 좀 그런게 있으면 좋을텐데 뭔가가 속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야겠네요 음악 진짜 좋네요 음악 진짜 좋네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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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가가 마을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네 건물 양식이 묶고서 나냐 아냐 아, 죄송합니다. 조금 아깝게 잘 어울린 것 같으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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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뭔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감추고 있네 미모가 뛰어나네 이뢰피, 이뢰피 오, 김이 오, 김이 이곳 미모가 뛰어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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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도 완전 꼴이네 꼴 아, 위령비네요 네 미모가 뛰어나네 미모가 뛰어나네 이렇게 흐흐 미모가 뛰어나네 네 미모가 뛰어나네 네 이게 뭐지? 3년 전에, 공가가마 공로가 폭발했었잖아. 여기에서 똑같네. 정보선과 정보선을 잘 하자면,事故는防게 될 것 같아. 신라, 대단한가? 하지만, 이 의뢰비는 신라가 지켜버렸어. 珍しい 일이 있잖아. 여기가 이곳에서 정해진다 네 나아 그 말 내가 제 내가 나간다 비에 더 마코어로 사장님 일요일에 일요일에 에엔덴스카 아 아소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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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잠잠잠! 엔려なく! 저희도 좀 이따가! 너희도... 몸이 중요하니... 뭔가 카드바도 타는 몇 랩이야? 6랩이네요 여기는 여기도 서브캐가 있고 마을 자체는 꽤 없네요 위룡비가 1부분이네 이게 다르게 생겼는데 이게 잘못 선택한거 같아요 이게 똑같은데? 이 가운데 있는건가? 아이 참 나 로드 가능한가요? 가능한거 같은데? 가운데꺼라고도 하냐 에? 중앙대 가운데 간단다 그건 공감대 모독기 너도 먹어야지 몸에 공감대 심심한 장난감 내가 생각해보는 것 같지 않나? 잠시만요 아우 예예 아우 예예 이쪽으로? 조용한 선바일이네요 돌면서 이야기도 하고 좀 간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죠 캐릭터들 만나는 이야기도 하고 배터리 시뮬레터 중에 30렙인데 레벨 되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스와르트 피니크론도 할 수 있고요 20렙, 23렙 30렙, 코렐 분석은 30이네요 유피 캣트시 튜토리얼도 있고요 차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또 있네 이거 한 장 찍는 거? 이거 뭐야, 하트?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いい撮影スポットがあったら教えてくださいね 半カウンでとはじっとたばかりへと あげえ 他にもおは白そうな社会があったらまた教えてください マグミの中であったら クロミニアンか 赤シリー オイオイオイオイオイオイオイオイおれにおれぐすりつくな 완전히 망했네 자 다시 로드 아 이거 로드 세이브 반복해야 될 것 같네 잠시만요 그러면 캐릭터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아 여기까지 했었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아 아 아 ㅋㅋ 세팅할 수 있나? 배틀 세팅 유피 무기가 트윈바이퍼 못 썼었죠 너무 공격력이 떨어져 가지고 슬롯이 없어 가지고 못 썼습니다 이그런터 이거 쓰죠 어빌리티 다 배울 필요가 있나? 엑스트라 매거진 주사위 후추노텍 다 배우면 그냥 쓸 수 있어 가지고 좋은데 일단은 뭐 좋은 무기로 따라가도록 할게요 유피는 좋은 대답을 했고요 저장하고 제 주사위가 너무 많죠 제 주사위는? 제 주사위는? 그치? 바레트를 닮은 호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레트를 닮은 호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아 이건 아니네 그러면 아까 그게 맞네요 그나마 가장 괜찮은 대답은 헛헛입니다 헛헛 넌 뭐하니 락키 푸드? 그래도... 견고렬의 환경이 아니지 않다 하지만 견고렬의 환경이 좋은 것이다 견고렬의 환경이 놀라게 되었다 견고렬의 환경은 이번엔 견고렬의 환경이 큰 일이다 견고렬의 환경이 도착했다 견고렬의 환경이 불고렬의 환경이다 정말 슬플이구나 오오.. 죄송해요.. 꿈이 좋은 곳이네 바레트 무기를 내가 못.. 그거 했나 보구나 와.. 7500만이.. 와.. 사야되나.. 돈 벌기 쉽지 않은데.. 다 모았는데.. 아.. 다 모았는데.. 아.. 사야죠? 아.. 엑트라 메거닌 아직 다 못 배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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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리스랑 다른 애들은 어딨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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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부를 수 있는 건가? 이쪽에서? 제일리스 저기 있네요 히파가 어디 있는 거야? 히파가 어디 있는지? 아 뭘 더 연조를 열심히 해야 되네 아 여기 있네 에어리스에 밀려가지고 데이크 일단은 히파는 열심히 앞으로도 호감도가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니까 ? 히파온 히파 그리구 그대로 얘기한건가? 자 그러면 지금 아렛트 했고, 캣트씨 안했네 에드 13 했고, 에어리스 유피, 캣트씨 찾아야 되네요 지도에 쫌 쫙 표시를 해주면 좋겠구만 동료들 공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얘 여기 있네 여기에서 그거 있나? 아닌데 랭크가 안 돼 이쁘게 되었네요 자, 여기 랭크가 안 돼 여기 랭크가 안 돼 랭크가 안 돼 랭크가 안 돼 랭크가 안 돼 오, 오객사인가? 윽크리 밑에 잇드 그레 카드패 디버프 공격은 없네요 결정도 안 하죠 이끌어라 메리어도 필요하고요 오, 마케니 야사인은 필요할까요? 기조제 부치소기민이 있네요 지문, 마토오로에 부로이 모야는 같네요 다음날에 놀아야죠 다음날에 놀아야죠 왜 이렇게, 오스카 아, 또 캣... 캣트 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음... 마코롤에 가면, 시즈니 단총에 부탁드립니다. 어디 있는 거야? 그냥 뭐 캣트 씨랑 호감도는 명 없냐. 마코롤이 아 저기 있네 아 얘는 후감도가 없네 아 괜히 찾으러 다니네 얘는 딱히 없습니다 후감도가 얘는 인형이기도 하고 신뢰에 쳤다 뭐 그런 느낌으로 들어오네 만약에 소류러도 될지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를 알지 모르겠습니까? 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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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슨 부모님이네요 맞는데? 기타 친구야 잭슨 부모님은 많은데요 즐거웠면 좋지만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든 크라이시스 코어에서는 잭슨가 죽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다르니까 아 잭슨 부모님이군요 크라이시스 코어에서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 맞죠 공가가 마을이라고 했어 계속 별을 싫어한다고 공가가 마을이라고 했어요 잭슨 지금 크라우드는 잭슨의 기억으로 움직이고 있는거라 얘는 원래 경비병이죠 마을 중독이 되는거에요 원래 원조 오리나 스토리로 간다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스토리는 전남친도 솔져 전남친도 솔져 뭔가가 네 기억이 잖아요 네 조금 닮은 것 같고 목소리를 들으면 아버지였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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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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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직 좋아하지 않나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렇군요. 네네. 그 이유가 없을 이유가 없을까요? 아!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 알겠지? 에리스가 이르러가 잘 말라 저한테... 소릘사나... 그가... 이제... 리브레임에서 이 기억에 대한 복인이 풀립니다 잘 알죠 완전 잘 알죠 제스랑 같이 왔으니까 일단 영상은 여기서 한번 끊기로 할게요 영상을 끊고 카드바우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군데가 있네요 카드바우트 하고 그리고 계속 휴식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에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